같은 장 태주씨가 여기 앉으시면 삼색씩을 약간 찍어주는형 나이 대해서놈을 잃어버렸다. 요런 냄새가 보다니? 쪼봐. 아니 이거 찍고 있는데 저기에서 뒤로 앉아있다니까요 이러고. 발 좀 보며? 밑에 발. 이렇게 안았어. 우리 영원히. 여기. 형 우리 줌 댄기 때 벌려봐 이거. 진짜. 아 야 진짜 나 리프 할 때 이거 땡기 수가 미칠 것 같아 진짜. 그렇지. 이렇게 다시 해봐. 아 눈물 나. 아니 계속 제 립 막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막. 네. 안녕. 이게 뭐예요? 몰라. 최고예요. 봤어? 하하하 fifty grand крас? 진입은 offices. 노홍은 사장님 vient. 또 남은 쇼두hen mat. limers의 Morocco. 이거 나오셨네. 명의 장면이다. 요 근래에 제일 많이 웃었어. 여기 보셨어요? 와. 대박이야. 한 시간 카메라 장난쳐가지고 이 셀프 꼭도 새벽에. 아 근데 나 진짜 건조한데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목 따가워. 너무 많이 웃겼어. 이거 분명 원래는 장난칠 생각은 없었다가 내 립 때 갑자기 줌을 딱 땡기는데 너무 웃긴 거 알죠? 얼굴 보고. 그러고 장난기 발동했나 봐요. 그리고 형 줌 땡길 때마다 얼굴 입 벌려봐서. 진짜 웃겼다. 저도 새벽이니까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. 올해 쟤 빵 터졌어. 제일로. 즐겁네요. 새벽에 더 즐거운 빅톤.